우리의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우리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오염된 물과 물구적으로 호통받는 전세계의 10만 인류와 함께 공유합니다. 새로 향후 15년 동안 전 인류가 추구해야 될 기회로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확실하게 우리도 기억이 흥믄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. 회원장께서 얘기하신 문제점이 바로 정말 물을 우리가 제작해야 될 것과 아니라 물의 소중함을 아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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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슷하 Saskia! 빼앗기 화이팅! 삼 inflammation!